깊어가는 가을 분위기 있는 음악이 듣고 싶을 때 필요한 가성비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소개합니다. 미국 앵커사의 사운드코어 모션 플러스이고 13만 9천원에 샀습니다. 같은 음악이라도 소리가 풍부한 스피커로 들으면 감동이 더 큽니다. 저는 사무실과 집에서 듣다가 산책길에 벤치에 앉아서 멀리 떨어진 풍경을 바라보며 음악을 듣습니다. 사운드코어 모션 플러스는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블루투스 스피커이고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를 켜면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작은 스피커 안에 저음을 강화하는 우퍼, 목소리를 담당하는 스코커, 고음을 담당하는 트위터가 들어있습니다. 저음을 강화한 베스모드 버튼을 켜놓으면 소리가 웅장해집니다. 사운드코어 모션 플러스 2개를 사서 켜면 자동으로 스테레오로 전환되어 음악의 감동이 2배로 높아집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간풍구경 잘하시고 멋진 음악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운드코어 모션 플러스 2개월 사운드코어 모션 플러스 2개월